네 오늘은 트로트 가수 이찬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3일 이날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거든요. 그러면 통상 실시간 검색어도 수능, 수능일, 수능 시작시간 이런게 상단에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이찬원, 이찬원 코로나가 최상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란 얘기거든요. 소속사 뉘에라 프로젝트가 3일 새벽 이찬원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이찬원이 12월 3일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이찬원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은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검사를 완료하고 자가격리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요. 그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1일날 이찬원씨가 출연하는 인기 예능이죠. 뽕숭아학당에 녹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탑6, 이명웅, 영탁, 정동원, 장민호 등이 다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이 모든 출연자 그리고 뽕숭아학당에 참여했던 전 스태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걸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 걸렸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찬원에게 옮긴 사람이 누군지 이거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가요계 쪽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찬원씨는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대요. 하지만 최근에 가요계 주변에서 워낙 확진자가 많이 있었고 동선이 겹칠 수 있었겠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어떤 전조 증상을 조금이라도 느꼈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결과는 조사 끝에 공식적인 발표를 봐야 되지만 일단 이찬원씨가 코로나 의심 환자 혹은 확진자와 동선이 밀접하게 겹쳤거나 혹은 옮겼을 가능성을 우려를 해서 검사를 받았고 이에 따른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할 만한 거는요.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상황일 텐데 이명웅이나 영탁, 장민호 이런 동료들은 괜찮냐는 겁니다. 일단 이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일 날 뽕숭아학당 녹화를 진행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방송은 통상 한 90분 내외 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의 방송 분량을 찍기 위해서는요. 통상적으로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녹화 특성상 마스크를 끼지 않고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체적 접촉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보다도 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현재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소속자 측의 반응에 따르면은요. 일단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일부는 검사를 완료했고 또 자가격리 중 이 정도까지 입장만 내놨으니까 추가적인 입장이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다른 멤버들이 다행히 음성 반응이 나왔을 때입니다. 음성이 나왔다는 건 일단 이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간의 자가격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바로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는 음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결국은 이들이 2주라는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죠. 결국은 음성 판정을 받아도 그들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요. 대중적 노출을 최대한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멤버들도 확진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원이 똑같은 동선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 만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 확진자를 중심으로 또다시 검사 인력을 더 늘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확진자가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사태가 일파만파 더 번지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은요. 그토록 기다려온 미스트로 2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일단 TV조선에는요. 오는 17일 방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일날 이거 공식 발표하고 불과 하루 만에 2,000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방송이 연기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TV조선 측에서는요. 방송은 연기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미스트로 2 같은 경우 촬영이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충분히 방송 분량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번에는요. 탑6, 미스터트롯 탑6가 심사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 모두가 지금 촬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방송이 가능하냐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들은요. 장윤정, 조영수, 진성과 같은 이런 붙박이 심사위원이 아니라 특별심사위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매번 똑같이 참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선 그들이 1차적으로 참여한 그 방송 분량은 녹화가 끝났어요. 이거는 이번 확진 판정을 받기에 훨씬 전 일이죠. 그러니 건강한 모습의 이찬원 씨를 비롯해서 전혀 코로나19와는 무관한 그들의 모습을 미스트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또 추가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까지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요. 이 미스트로2 녹화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미션을 한다거나 무대를 꾸민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들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대중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다음은 이번 이찬원 씨의 확진 판정이요. 향후 트로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미스터트롯 멤버들은요.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초에 이들이 등장하고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공백기를 갖는다는 건요. 이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단 트로트를 좋아하는 인구들은요. 어쩔 수 없이 중장년층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최근에 신세대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중장년층들이 선호하는 컨텐츠인데 그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치료도 더 어렵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경각심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저 건강한 2,000원이라는 친구도 코로나19에 걸릴 수가 있구나. 이런 판단은 이 트로트를 즐기는 분들한테 코로나19가 얼마나 위험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히 올려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미스터트로 서울콘서트가 또 취소가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취소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두 차례 취소가 됐고 다시 취소가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성토를 하기도 했어요. 너무 아쉽다부터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번 이 2,000원씩 확진 사례를 통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그때 이 공연을 취소했다는 게 얼마나 현명한 판단이었는지가 다시 한 번 입증이 된 거죠. 일단 이 미스터트론 멤버들과 함께 움직이는 TV조선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체 방역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상암동 사업은 일정 기간 폐쇄하는 등 고강도 선제적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2,000원시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다른 멤버들도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면서 최대한 안전을 기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0원씩의 빠른 쾌유를 빌고요. 2,000원씩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쯤 저희도 2,000원씩 관련된 즐거운 콘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